디자인 유어 바디 앤 마이트 몸과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대자인 병원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신처럼 귀하게 모십니다 나의 능력은 신의 손을 대신할 뿐입니다 대자인 병원은 생명 빛 사랑이라는 우주 생성의 원리를 기본 이념으로 받아들여 인체내에서 구현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머리로 이해하며 가슴으로 사랑하고 손으로 봉사함으로써 인류의 꿈인 건강 행복 장수를 실현하는 헬스토피아를 지향하고 신체적 치료를 넘어 정신적 영적 치유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자인은 해독치료, 기치료, 척추요법, 마음치료, 통합치료, 영양치료의 6가지 뜻의 미래 통합의학의 의미를 담아 세계 최초 양방, 한방, 인도 아이루베다 의학의 완벽한 조화로 여러분의 증상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취하오는 데 앞장서며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종합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센터 미병클리닉 대자인 병원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기존의 병원과는 달리 증상은 있지만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치료하는 미병클리닉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병원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1년 365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진료과에서 상시 외래 진료를 실시하는 365일 병원과 24시간 응급의약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응급상황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침습중재치료센터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심근경색, 중풍과 같이 초를 다투어 골든타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뇌신경센터와 심장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절내시경, 척추내시경, 복강경수술, 작은근종, 하이프시술과 같은 최소침습시술을 통해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재술센터를 운영하여 환자의 수술부담을 줄이고 회복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센터 이미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활을 시작함으로써 발병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중풍재활, 스포츠재활, 심장호흡재활 등 각 부문별 전문재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자연병원은 미래통합의학을 열어가는 선두주자로서 환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중심의 서비스를 위하여 IT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언제나 한 발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검진에서부터 수술과 질병의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주치의 대자연병원 변함없이 지역사회의 주민과 함께하는 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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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서비스